자 선생님이 마이크 조절 좀 하고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 바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생명과학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생명과학원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그냥 쑥 하고 들어가면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집중해서 가고 막 달려야 될지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계정 생명과학원은요. 생명과학원 하면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 파트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듣고 있는데 저 위에 이 부분은 유전 파트가 아니랍니다. 아닌데도 2017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정답률이 몇 퍼센트니? 45%인 거 보이니. 뭐 때문에 틀렸냐면 얘 때문에 틀린 거야. A는 이당류이냐? A는 과당이었다. 알았죠? 과당은 이당류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때문에 정답률이 45. 저기 나와 있는 정답률에 관련된 건 선생님이 조작하는 건 아니고요. 메가스터디 기준이고. 여러분들 알던지 모르지만 메가스터디는 꽤 큰 회사랍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거의 정확도가 되게 높은데 45%인 거 보이지. 이때 2017학년도 수능 쳤던 이 친구들이 띠띠할까? 아닙니다. 알았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실수로 이렇게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의 부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답률이 49%. 49%입니다. 이것 또한 유전 파트가 아니에요. 정답률이 50도 안 되는 문제 저의해보니까 9월 평가원 상당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을 무렵인데 뭐 때문에 틀렸냐면 뇌줄기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틀렸습니다. 알았죠? 뇌줄기에 무엇이 포함되느냐? 중뇌, 연수 뭐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틀렸고요. 뒤쪽으로 자 2016학년도 수능 기출인데 또 정답률이 50보다 떨어지는 거 보여요? 자 이건 누구 때문에 틀렸냐면 근육원섬유라고 얘기하는 거. 근육원섬유는 세포단계냐? 라고 하는 말. 자 볼까? 근육원섬유는 세포단계가? 아니지. 원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되잖아. 근육섬유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진짜 근데 저거 하나 때문에 정답률이 47이 됐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명과학원은 유전이 되게 사실 중요해. 근데 중요하지만 뭐에 꼼꼼함도 필요하냐면 비유전 파트의 꼼꼼함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내가 혹시 내가 수능을 칠 만한 꼼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 뒤로 나오는 지금 방어 파트 정답률이 48% 202019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2019는요. 바로 딱 따끈따끈한 작년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문제에서도 보면 자 여기서 마찬가지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그래프 볼까요? 자 올라갔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거든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할 때 웬만한 거 이거 한 번쯤 다 봤던 그림입니다. 비특이적 면역이냐 가슴샘이냐 2차 면역이냐라고 하는 거 몇 특별하게 묻고 있지 않아요. 근데도 정답률이 51% 심지어 이건 언제예요? 2020 6월 평가원. 지금은 7월이니까 바로 당장 한 달 전에 있었던 시험에서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이 이거 정답률 51% 절반 다 틀렸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틀렸냐고요? 2차 면역 반응이다. 이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보다 얘들아 개념은 탄탄한 애들이 시험을 잘 보는 건 되게 맞고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비유전 파트를 얼마나 빠르고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얼마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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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내느냐 정확하게 풀어내느냐. 그래서 시간이 남는 시간 가지고 유전에 몰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적인 관점에 생명과학 1의 전략을 세울 때 너무 유전, 킬러 이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면 말도 안 되게 이런 걸 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수배점도 3점입니다. 가계도도 3점이고요. 이 문제도 3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선생님이 남아있는 호르몬 파트에 해당되는 거 똑같은 그림인 거 보여요.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정답률은 54, 68이라고 얘기해서 5년 전에 문제나 5년 후의 문제나 정답률은 거의 한 10% 가까이 왔다 갔다. 2019 한번 볼까요? 지금 2년 전에 있었던 2017 수능에서 정답률이 68이었던 게 여러분들 볼까? 2019 6월 평가원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공부하면 반대로 그림이 딱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정답률 역시나 58%라고 얘기하는 거. 4단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5단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내신 공부할 때 보면 이 마지막 단어를 잘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흑 하고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로 듣는 아이들도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4단원이 유전이니까 유전할 무렵쯤에 애들이 멘탈이 나가요. 난 이제 다 했어. 그래서 마지막 단어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정답률이 얼마니? 45% 이것 또한 문제 100점, 3점짜리입니다. 알았죠?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의 유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수능적인 부분은 나머지 것들을 좀 열심히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항상 어떤 생명과학원 강의를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 환기는 시킵니다. 마치 내 개념이 잘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기출문제. 오늘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이곤 한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쌤 제가 그러면 개념을 꼼꼼하게 다 다져도 제가 유전의 문제를 한번 슬쩍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전에 대한 소문도 들어보니까 유전은 알아도 잘 못 푼다더라. 그래서 유전은 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던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뒤쪽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 유전에 관련된 내용은요. 아주 옛날에 지금 연도를 한번 볼까 2017학년도에 있었던 다인자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 이거 지금 개정생명과학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파트가 다인자 유전이거든요. 선생님이랑 수업할 거랍니다. 자 2017년도였을 때 다인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A하고 B하고 D라고 얘기하고 각각에 해당되는 얘네들의 모습에서 서로 다른 상염색체 위에다 모든 유전자가 겹쳐지는 것 없이 각각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하나씩 하나씩 놓여 있었던 거야. 이랬던 문제였는데도 정답률이 46이었다. 자 근데 변천사를 한번 보여줄게요. 바로 있었던 6월 평가원에서 3개월이 딱 지나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보이니 자 3개월이 지나자마자 똑같은 다인자 문제입니다. 똑같은 다인자 문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있죠. 우리 이 강좌에서 풀 겁니다. 알았죠.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보여주는 얘랑 그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얘랑 자 겉모습으로 와 이러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풀 문제입니다. 알았죠. 실제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 안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뒷걸음질 치지 않고 바로 정면으로 가서 이 문제도 풀릴 겁니다. 선생님이랑 자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이 37%라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는 실제로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완전 멘붕이었습니다. 알았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뒤로 한번 볼까. 자 그 뒤로 2018학년도 너네 지금 다인자가 1년 만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맨 처음에 엄청 간단했던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더니 자 2018 문제 안에서는 뭐가 되어 있냐면 마치 유전자가 막 섞여져 있는 거 보여요. 섞여져 있으면서 이 안에 최대 표현의 가지 수만 주고는 이거 어떤 식으로 유전자가 있겠느냐. 유전자의 배열까지 맞추라고 했던 역시나 정답률 40%. 심지어 얘들아 앞에 있었던 정답률이나 뒤에 있던 정답률이나 비슷한 거 보여요. 이만큼 다인자 파트가 나날이 엄청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 자 최근에 2020 문제입니다. 바로 딱 한 달 전에 있었던 지금 현재 고3 수험생들이 하고 있는 문제예요. 저 지금 입 안에서 시도해 볼 거랍니다. 알았죠. 지금 방금 얘기 들었니? 시도해 보겠다. 아님 치우겠다. 이 뜻이야. 알았지. 시도는 해보되 애들이 안 되면 덮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문제 안에서 정답률이 51%. 반 맞고 반 틀렸다. 그렇죠. 이 문제 내가 얘기해줄게. 다인자라고 얘기하는 거 안에 자 볼까. 비불리가 1회 일어나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 여러분 되게 무섭게 다인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인자에다가 뭐까지 섞여졌어요? 비불리까지 섞여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수능적인 감각으로 예측을 한번 물어볼게요. 너네 수능 시험 칠 때는 어떻게 나올까? 다시 백할까? 아주 쉽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아? 자 이거보다는 점점점 더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수능은 수능 문제는 기출은 다시 쉬워지거나 백하는 일은 없습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을 할 때는요. 선생님이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다인자가 가장 쉽게 나왔던 이거 지금 내가 이 강좌에서 할 거라서 그래요. 가장 쉽게 나왔던 이 문제부터 풀어줄 겁니다. 제가 앞에서. 알았죠? 풀어주고 그 뒤에 이 문제도 같이 풀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 문제도 같이 풀면서 다인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렵게 나와도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입장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즉 변별력 있게 변별력 있게 1등급하고 2등급을 딱 나누고 싶어 해. 그럼 나누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하면 방금 봤던 달달달 외우는 비유전 파트 말고 어느 부분을 어렵게 내면 될까? 유전 파트를 어렵게 내면 되겠다. 그치? 유전 파트를 어렵게 낼 때 가장 안정적인 문제가 뭘까? 바로 기출 문제인 거 보이니?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기출을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강좌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렇다고 해서 쉬운 기출 아니고요. 어려운 기출 특히나 선생님이 선생님이 앞에서 내가 문제 풀어줄 때 너네들은 고만고만한 문제는 집에 가서도 잘 풉니다. 알았죠? 되게 쉬운 거 있잖아. 귀여운 문제들 이건 무슨 기일까요? 추운 기 뭐 이런 거 있잖아. 후기 틀렸다 할지라도 아이쿠 해설지 보자마자 아이고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되게 잘 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이제 책을 딱 덮게 되는 게 뭐냐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 해설지를 넘겨도 역시 국어 뭐 이럴 때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 이제 그 문제를 덮게 된단 말이야. 그때 누가 필요해? 선생님이 필요하단다.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를 풀어줄 때 쉬운 문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먼저 주면서 한번 쭉 풀어보다가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쉬운 부분은 빨리 빨리 내가 간단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은 수업상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딴딴딴딴 난이도 이렇게 단단단단 올라가게끔 이런 문제는 같이 꼭 풀어줄 거랍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유전 사실 그 우리 1단원이랑 지금 현재 현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현재 현재라고 얘기하는 건 2020학년도 지금 현재 고3인 친구들 고3인 친구들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라고 얘기를 해서 2단원이 유전이고요. 3단원이 거의 외우는 파트 신경계 호르몬 이라고 얘기하는 항상성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유전에서 유전에서 7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성 파트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된답니다. 알았죠? 7문제 출제되는 것 안에 세포 주기 세포 주기 파트에서 3문제 출제가 돼요. 세포 주기 파트에 3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 킬러 파트 여러분 킬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개정생명과학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멘데리라고 얘기하는 거 다행히 우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비블리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인자 파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포함되어 있는 가계도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랑 그 다음에 지금 기존 지금 유전이랑 겹쳐지는 걸 얘기하면 여기 그리고 여기는 아니고 여기 여기 여기는 다 겹쳐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다. 알았지? 배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줄게. 세포주기 배점 6월 평가원 기준이에요. 얼마 전에 했었던 유평의 기준으로 세 문제 다 합쳐서 9점이었고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 다 합쳐서 10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단계별로 접근을 하면 누구부터 완벽하게 맞춰야 되는 걸까? 세포주기부터 완벽하게 다 맞춰야 되는 거 느낌 오니?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세포주기 할 거예요. 세포주기도 난이도가 쉬운 난이도, 중간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데 요즘의 추세는 어려운 난이도가 상당히 해석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답니다. 알았죠? 저 오늘 입안에서 시도할 겁니다. 알았죠? 자 시도했다가 눈빛이 난 이걸 들으러 온 게 아니라고 하는 눈빛이면 알았어 깨깽 하고 내가 낮출게요. 알았죠? 근데 제가 웬만큼 설명을 되게 잘 할 거라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까지 다 남아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이 강좌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치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나머지 소위 말하는 이런 단원들을 비유전 파트라고 얘기하는데 비유전에서도 보니까 킬러 단원이 있답니다. 뒤쪽으로 넘겨 볼게요. 자 비유전의 킬러 단원을 바로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거 만나봤던 애들도 있을 걸 쌤 제가 1학기 때 봤는데 포기했잖아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 이것도 변천사를 보여줄게요. 2017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률이 30 수능인데 정답률이 30이면 1년 내도록 공부했는데 10명 중에 3명도 맞출까 말까 3, 4명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다가 뒤쪽으로 2018학년도 또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볼까? 2019학년도 또 나온 거 보여요? 근데 너네 보니까 2018에서 2019로 넘어갈 때 더 쉬워졌니? 더 어려워졌니? 어려워진 거 보이니? 그러면 지금 올해를 예상합니다. 올해는 2019잖아요. 자 올해 선생님이 예상해서 애들한테 겨울방학 때부터 무조건 미친 듯이 가르친 내용이 있거든. 얘들아 이때까지 보니까 뉴런 하나, 뉴런 하나, 뉴런 하나였는데 내 느낌에 이제부터는 뉴런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아 EBS를 보아하니까 계속적으로 뉴런을 떨어뜨렸더라고 뉴런 두 개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했는데 6월 평가원에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았죠? 뉴런 두 개 주고 뭐 하는 거? 이 안에 속도 구하는 거.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 선생님 설명 없이는 기출문제 거의 손도 못 댑니다.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하냐면 자 뒤쪽으로 넘겨서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과목 자체가 원래부터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미리 공부한 애들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봐요. 2017학년도에 나왔던 거 좀 더, 2018학년도에 좀 더 어려워지고 조금 어려워지고 좀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웠던 것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저는 지금 현재 수능 관련된 부분에 입문적인 부분이라면 다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많아서 고2 학생들이라면 기존에 웬만한 내용들 웬만한 유전도 내가 기출문제 가장 어려운 것까지 웬만큼 다 풀어봤다 라고 얘기하는 2단계 2단계인 친구랑 수험생활에 딱 되어서 난 이제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하는 친구랑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알았죠? 선생님 저는요 기출문제를 선생님이랑 풀긴 했는데 이틀 지나니까 까먹었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이 만났겠니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요 까먹었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하나 둘 셋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선생님이 여기 정도까지 딱 진행해 놓으면 자 고3이 되자마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친구랑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친구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의 선생님이 여기 나와있는 기출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까지 꼭꼭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았죠? 오늘 수업은 어떻게 들어가게 될 거냐면 자 선생님의 수업은요 오늘 세포주기 파트 들어갈 거랍니다 자 세포주기 파트에서 이 중에 선생님의 개념 완성 이 책 가지고 들어봤던 친구 있니? 자 이 책 가지고 들었다 손 내리고 그러면 선생님 이 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생명과학에 학교에서 학교에서 내신으로 했든 뭘 했든 생명과학을 한 번은 돌아봤다 손 자 내리고 자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지금 이 안에 여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세포주기 하나 둘 셋 바로 문제 이러면 이 중에 절반은 사라집니다 알았죠? 안녕 이렇게 사라질 거라서 나는 세포주기 파트에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정리정돈 할 거예요 개념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 정리정돈 한다 근데 특징이 뭔지 아니 아무리 개념을 알아도 유저는 문제 푸는 개념만 공부해놓고 문제 딱 풀어서 열어보면 잘 안 풀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개념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가장 옛날 기출부터 한 단계부터 시작할 겁니다 알았죠? 기출문제 풀고요 자 또 관련된 기출문제 풀고 또 가장 어려운 기출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딴딴딴딴 이렇게 넘어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다 알았지? 자 다음 주가 되면 비불리아입니다 세포주기와 비불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비불리 들어갈 거고 비불리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말하는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란다 역시나 돌연변이 파트의 개념 설명할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뒤로 넘어가서 다인자 다인자라고 불려지는 거 소위 말하는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들어갈 거랍니다 알았죠?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끝나면 유전 파트 다 끝이 나거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혹시 공지됐나요? 마지막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전도 유전이지만 방금 보다시피 비유전 중에 문제 풀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방금 뭐였지? 흥분의 전도였던 거 기억나? 저 전도까지 해줄 겁니다 알았죠? 전도까지 맨 마지막 그러면 수업이 여러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네 번으로 알고 있죠 근데 마지막은 여러분들 중에 선택입니다 강요 아니에요 알았죠? 선생님 저는 흥분의 전도 항상 어려웠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들으러 오시면 됩니다 알았지? 이렇게까지 선생님 쭉 진행을 하게 될 거란다 알았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갈 거라서 잠깐 이거 판서 좀 지우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았지? 잠깐만 잠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